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뚱보니TV 쪼그미입니다 오늘은 펜타스톰 어린이날로 이거 선물 받았는데 한번 이거를 합천시켜 볼거에요 이거 캐릭터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얘는 에이스 레스큐 얘는 댄디 앰블러스 그리고 얘는 프롬폴리스고요 얘는 스카이스와트 그리고 얘는 마지막 스톰 그럼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합체하면 이름이 뭐에요? 펜타스톰이고 그리고 완전 크게 변신할 수 있어요 한번 합체 시켜 볼게요 먼저 펜타스톰 만들기 전에 스톰 부터 변신 방법을 변신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발을 떼요 그 다음 걸 발을 이렇게 떼서 그 다음 걸 이렇게 열고 그리고 여기에 걸 이렇게 하는 뒤 이렇게 해서 두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 딱 고정을 시킨 뒤 이걸 이렇게 하면 뭐에요? 스톰 변신 와이어 크으 멋있다 그리고 펜타스톰 합체를 보여 드릴게요 야 뭐하냐 쪼끄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먼저 나 몰래 영상 찍은 거야? 응 먼저 사이즈 하트를 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빼서 거의 때리지 마요 왜 때려요 여기 여기 넣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랑 이렇게 끼워주세요 네 그 다음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를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거를 딱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응 그리고 이거를 이거 먼저 껴야 해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해주면 팔 왼팔 완성이고 이제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네 오른팔 리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끌고 여기 이렇게 스위치 내리고 이렇게 빼고 이거 똑같이 여기 먼저 끼고 여기를 끼고 이거는 이제 파일 이제 완성 네 이제 여기 댄디 앰블러스 여기를 앰블러스 여기 어? 사이렌 빼주세요 네 그 다음 이건 이따가 꽂을 거고 먼저 댄디 앰블러스 여기 바퀴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홈이 있죠 이걸 계속 이렇게 딱 부어주고 여기도 홈이랑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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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발 완성 왼발 페이스레스트 먼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빼요 그리고 여기를 똑같이 빼고 또 여기 이걸 딱 흘러줘 그리고 완성은 아니고 얼굴 얼굴을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우와 얼굴이 커졌네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날개 이거를 쏙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도 쏙 빼주고 그 다음 여기 블록마운데랑 블록 들어간데랑 이렇게 손이 맞게 딱 껴주세요 그러면 펜타스킹 완성 우와 엄청 커졌다 네 우리 카보 중에 더 큰 거 있지 않아 그것도 한번 해보자 펜타스킹 펜타스킹 어쨌든 완성입니다 우리 똥개괴물이 더 커요 그리고 합체 푸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스위치를 쏙 내려주세요 이렇게 빼줘요 다음에 이걸 이렇게 쏙 넣어주고 여기를 아반데 프론 이렇게 이렇게 프론 플레이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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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끼고 하면 끝이 그리고 딱 떼고 여기를 꼭 낼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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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주고 여기 좀 비슷할 거예요 네 여기를 내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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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껴줍니다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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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얼굴을 꼭 넣고 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퀴를 빽내고 그 다음 얼굴을 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액션 2 톱도 완성입니다 톱 완성 완성 이제 다 완성됐어요 잘했습니다 야 붕붕붕 기술도 알려드릴게요 네 펜타코 비엔레이어에 방패 같은거고 로켓펀치 돼있어요 음 그리고 또 레이저킥 그거라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레이저킥 그래서 그렇게 기술이 네 한 번 더 변신 방법 해서 변신 자동차 모습으로 하는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스톰어는 자동차로 변신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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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먼저 발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다음 이걸 힘을 맞춰서 이거를 딱 끼워주세요 다음 이것도 펜타스톰 이걸 이렇게 이렇게 꼭 펜타스톰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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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틈이 있잖아요 틈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틈을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면 이제 펜타스톰 완성됐고 이제 스톰도 자동차 다 됐어요 응 쭉 여기다 세워놔 그리고 미니 있어? 미니 있어요 그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커요 이거 미니랑 비교해 보게 그리고 변신은 또 달라요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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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 이번엔 이렇게 그다음 이것도 다르게 이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합차할 수가 없어 모아도 합차할 수가 없고 로봇으로 만드는 거구나 네 이거 여기 안에 얼굴이 없어 이렇게 자 이제 됐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네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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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뭐야 coaches 광고 패스 해버린 좋아요 사랑